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6일 월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코스피 0.99% 상승 코스닥 0.32% 상승 외국인이 3900억 매수해 줬구요 코스닥은 장막판에 좀 손박김 나온 것 같은데 외국인 450억 매도 기간이 80억 매수입니다 자 선물은 1580개로 적당히 매수해 준 상황인데 종가에 또 외국인이 기간의 물량 코스피 받아줬습니다 보이시죠 확 받아주고 확 던지고 자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안좋게 보는데 종가에 뭐하러 받겠습니까 그죠 자 그거 하나만 봐도 시장 신고가 가는데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하나 아쉬운거는요 연기금이 장 초반에 플러스권이었는데 중간쯤 되면서부터 또 던지기 시작하더라구요 참 그거 아쉽구요 다만 코스닥은 연기금이 계속 사들옵니다 그것을 봤을때 코스피 코스닥 같이 사주다가 코스피가 쉽게 말해서 그 한계에 도달한다 싶은 코스피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의외로 탄력도 좀 있고 컨트롤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하튼 연기금이 코스피에도 매수 들어오다가 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고 좋다 그랬는데 하락으로 그러니까 매도로 전환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외국인이 더 중요하다 외국인이 3,900억 사주니까 너프라브라 자 오늘 참 아 기분 좋은 하루인데요 뭔가 하면요 포트폴리오 12개가 있는데 11개가 풀었습니다 그중에 하나 닥터케인은 무료방송입니다만 여러분들께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여러분들 추천 받은 적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20일 인근에 사면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거 지금 한 30%도 넘게 먹고 있거든요 자 20일 인근에 매수하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조선주가 폭등하는 날입니다 현대미포조선도 9.28% 상승 조선 철강 건설 계속 관심있게 봐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대우조선해양도 6% 상승 삼성중공업도 4% 상승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제철도 장 초반에 이건 지금 포스코입니다만 2% 인근으로 상승 하죠 현대제철도 3% 인근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고민을 좀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평소 같으면 잽싸이 끊는데요 차이 실현하고 다시 뭐 사놓고 하는데 이거 세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못산 인원한테는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사자마자 그냥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이너스콘 약간 처졌을 때 매수 의견 제시했거든요 자 철강 조선 건설이 주도주다 기관에 오긴 싹쓸이 들어오니깐요 이쪽으로 반드시 매수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요 그렇습니다 시젠은 강한 60% 상승이라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요 여기 인근에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회를 안 줬습니다 수젠택이 상한가 가구요 랩 지노믹스가 10% 상승하는 진단키트가 다시 한번 더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요 그리고 2차전지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2차전지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LG화학이 이제 추세에 전환 직전이에요 LG화학 살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왜 안 사는가 하면요 닥터케인은 삼성 SDI를 갖고 있기 때문에 2.84% 상승입니다 여기 돌파하면요 게임 오버니까 모든 종목을 다 살 수 없잖아요 그죠 SK이노베이션도 60일, 20일 인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하늘님이라고 매수단가가 27만 9천원권에 있는 예전에 회원이 계신데요 30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가는지 안가는지 한번 보면 될 거구요 30만원 가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구요 상관없습니다 오시면 대환영 자 그래서 2차전지도 밑에 소재단이 그렇게 강하게 가는데 그죠? 위에 빅3가 못 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포스크 케미칼도 오늘 매수포인트 나온 겁니다 SK시도 급등 그죠? 그리고 이거 뭡니까 솔룩스 첨단 소재 이런 것도 가구요 LNF 갔다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만 먼저 많이 올랐거든요 에코프로 VM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가는데 소재단이 강하게 가는데 그죠? 완성품이라 하려니 조금 모양새가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세계 빅3인 2차전지가 못 갈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의견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강세 보였던 섹터는요 그렇습니다 해운 해운 조선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HMM 진짜 강하게 가요 9.77% 상승 그죠? 자 그리고 율촌하 포장지 관련이거든요 13% 급등하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나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전기전자 중에서 뭐가 잘 간다 그랬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 인근에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3.6% 강하게 간 반면에 하이닉스 추세 무너졌다 하니까 못 가고요 삼성전자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셋 중에는 뭐가 가장 잘 간다 그랬다? 그렇습니다 LG전자가 가장 잘 간다 그랬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장 괜찮은데도 꼬꾸라지는 거 보이시죠?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럼 상승한 종목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매도하라고 한 일주일 이상 전부터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사라한 것은 올라가고 팔라한 것은 빠졌다 셀티론 삼행제 대표적입니다 팔아라 그랬어요 올라갔습니까? 빠져요 추세가 무너졌거든요 여기에서 팔아라 할 때 30 그죠? 30만 7천원 이런 권역에서 팔아라 할 때 그 의견만 잘 들었어도 2만원 세이브 되는 겁니다 3, 7, 2, 21 7% 세이브 되는 거에요 그죠? 팔아라는 것은 잘 못 갑니다 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셀티론 헬스케어도 무너지죠 셀티론 제약 무너집니다 음 셋 중에 가장 좋기로는 셀티론 제약이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만 형들이 만약에 무너지면 이거 여기 저점 깨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억하심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자신의 고집을 조금 꺾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셀티론 관련되어 있는 주주분들이 상당히 강성 주주죠 팔아라 하면 되게 싫어하죠 과연 누구의 말이 여러분들께 소중한 자산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지 팔아가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자산 지키는데 내지는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추세가 꺾이면 팔고 돌아서는 시점에선 다시 팔았던 물량을 사 넣는 중장기를 하더라도 팔아야 될 자리에선 팔아가는게 팔아야 될 자리에선 팔아가고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똑바르게 제시하는 사람이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결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로 지켜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음 오늘은 상당히 난입니다 아무래도 5월 3일부터 다시 재개되는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 종목이 조금 약세를 벌일 가능성이 있구요 자 그 와중에도 뭐 백신 관련해서 CMO 관련 되어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은 양호한 종목도 있는데요 바이오가 겁이 납니다 바이오가 겁이 나요 자 공매도 상당히 표적이 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세계 신세계 2%대로 강하게 반등합니다 이러면 또 양호거든요 올라타면 No problem 최근에 수급도 뭐 비교적 양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뭐 빠진건 없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빠진거 해봐야 3-4% 올라가는거는요 그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확률을 생각해 보시라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에 10개를 꼽으면 7개는 올라가고 3개는 빠지면 그거 확률이 70% 이상이죠 빠지는거는 짧게 끊으니까 한 5% 끼게 해야 6-7%에서 손절 올라가는거는요 7% 8% 10% 막 먹어내면 과연 포트폴리오 운영이 잘못된걸까요 빠진다 싶은거는요 비중 축소하구요 그 종목이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셀트리온이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추세가 무너지면 조정이거든요 추세가 유지될때는 계속 매수엔드 사고팔구 사고팔구 계속하시고 추세가 딱 무너지면 관심을 줄여야 됩니다 비중을 확 줄여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신다 이거죠 다시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선물 상황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미국선물 비교적 양호하게 다우선물은 0.20% 상승중이구요 나스닥선물은 올라가다가 좀 밀리네요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외국인이 던지고 싶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선물도 그죠 여기 보시면 플러스 이제 2300개 까지 상승적으로 배팅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코스피도 매도 중간에 좀 나왔습니다만 계속 매수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조니까 신고가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아 그쵸 기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이크 좀 가리고 한 모습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이해해 주시구요 자 그렇다면 아 시장의 주도주 위주로 잘 포트폴리오 구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아 추세가 무너지는데 끝까지 미련을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큰 차이가 난다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추도주 성량의 우성량의 종목인지 아니면 개별주 성량에 시장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깐요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딱딱키였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hands up set your body ever about to say ever about to say yeah